준비하는 B.A.P. 지난주에 이어 야무진 질문 하나 셔틀했다. 몸이 제일 좋은데 몸이 너무 좋았나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실 텐데 종업군이 저희 댄스담대원 종업군의 몸이 굉장히 좋아요. 저요? 그럼요. 제가 정확히 5년 뒤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5년 뒤에 MTV를 통해서 제가 복권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살이면 너무 늙었나? 3년으로 하겠습니다. 23살 때. 결국 3년으로 협상 마친 영재. 그의 알찬 복급 기대해보겠다. 우주복 무대의상 챙겨 입은 B.A.P.가 무대 준비에 한창이다. 이때 깊은 고뇌에 빠져 젤로 심각해진 젤로. 오늘은 또 어떤 퍼포먼스를 할지 생각 중. 젤로에게 영재형의 복근 메이킹 소식을 셔틀하며 복근 플랜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 한 4년 뒤 아직 7살이라서 지금 키 크고 있어요. 좋은 것만 못해놨어요. 감사합니다. 과정 선생님. 지금 복전이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젤로의 키 큼 유전자. 나눔이 하고만 싶다. 한편 오빠들을 기다리는 베이비들. 그런 베이비들에게 인사하는 영국. 동아리 훈남 선배상이다. 이거는 저 B.G 들어가네. 저 노래야 먹어. 날 쓰레기인데. 처연한 넋두리 남발하다가 깡생수로 쓰린 속 채우는 흰참. B.A.P.가 무대로 이동한다. 둘, 셋. 안녕하세요. B.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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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B.A.P.의 노멀시 무대가 시작되고. 뉴이스트 민현. 용국의 파트에 관심 가진다. B.A.P. 대연의 성량 폭발하는 뜨끈뜨끈한 핫 고음으로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그들의 무대. 동료 가수들도 집중하기 시작하고. 완벽한 퍼포먼스에 뉴이스트도 칭찬스레 봄물 터진다. 평소 용국을 남몰래 바라봤다는 뉴이스트 민현. 용국에게 영승 편지 남겼다. 안녕하세요. 강냄우 선배님. 뉴이스트 민현입니다. 무대 너무 멋있고요. 랩 너무 멋있어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멋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상대모사 한번. 상대모사 한번. 상대모사 한번. 뭐. 누구두구. 아니다. 아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다. 아. 아. 팬입니다. 팬입니다. 네. 저도 팬입니다. 그럼 서로한테 조건이나 뭐.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거. 더운 한 번 해주세요. 파이팅.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득이 되는 본격 훈훈한 깜짝 만남. 용국과 민현 더 친해지길 바란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